야 그럼 우리 안주로 모둠순대가 나올 거에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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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둠순대 하면서 또 아직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 순대해도 돼요? 근데 그거 나오면 순대해도 돼요? 아 약간 이분식 형님의 굉장한 하위호환이에요 굉장히 자신감은 없어요 굉장히 한 3분에 1번씩 나오니까 나는 안 싫어해 나는 내가 할 줄 몰라서 속으로 머릿속을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아이디어가 문식이 형이 하는 거 보니까 순대가 나오면 순대도 되냐 이렇게 안치더라고 자신감이 순대가 나오면 내가 순대도 되냐 맞아 맞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보세요 아형도 아재 개그 하나 해봐 유라도 저요? 뭐가 있죠? 넌 뭐가 있냐 대체 아형이는 아재 개그? 아 여왕 아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아 형 정말 실망이에요 제 마음속에 영원한 별이었는데 별똥별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니 박이가 볼 때는 어? 안 돼요 괜찮은데 이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? 제가 재밌진 않아도 나름대로 판단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아재 개그를 방송에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인생 숙지 같이 나가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하 나 JYP에서 예능 출연 금지야 예능 출연 금지야 예능 출연 금지야 진짜요? JYP에요? 왜요 왜요? 아 회사에서 너무 많이 안 돼 너 너무 하지 말라 이제 너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JYP에 약간 저런 게 있잖아요 대대로 2PM 말고는 재밌는 사람이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JYP가 그래요? JYP 친구들을 예능 보내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아니 근데 딱 진짜 용아랑도 이번 기회에 만났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용아를 팔았죠 아 용아랑 나가는데 나가야 될 거 같다고 최근 한 번에 수염식회에 나왔었잖아 그때는 금지량이 떨어지기 전에 예 배틀 트립은요? 배틀 트립도 요새 이제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 이제 예 이제 예 그 해외 가면은 저는 조금만 가도 한국 음식이 진짜 그립거든요 매운 거 찍기 진짜 땡기는데 두 달 동안 있으면 진짜 저는 음식 때문에 힘들 거 같은데 아 근데 다행히 저희가 한국 셰프 분이 같이 가지셔서 우와 점심은 한식을 먹었어요 점심 한 끼만 한 끼만 우와 대단하다 그래도 한국 셰프님이 가 우와 그러게요 근데 중간에 용아가 콘서트 때문인가? 아 제가 부산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근데 보통 가자마자 스케줄 하고 바로 또 프랑스 오려면 너무 힘든 스케줄인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으니까 보통 내가 아 형 저 스케줄 갔다 올게요 이러면은 아 힘들겠지만 힘내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냥 어 형아야 같이 가 같이 가 가서 가서 사진 찍어보내 사진 찍어보내 이거 가서 꼭 부대찌개 꼭 먹어라 부대찌개 막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이제 몽생미셔보면서 이거 이 얘기밖에 아니에요 아 여기서 그냥 소주에 삼겹살 다 구워서 먹기 이 얘기나 시작해가지고 막 부대찌개 뭐 소세지가 몇 개 있고 라면을 어떻게 먹고 상병대 군대에서 근무수다 그냥 하는 얘긴데 아 진짜요? 어 짜장면 먹고 뭐 어 보통 한국에 있으면 이제 막 파스타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 막 순댓국 순댓국 거기 막 뿌려서 팍팍팍 끓여서 이런 얘기를 한 3시간 동안 하니까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어요? 어 저 끝났어요 다이어트 아 끝났어요? 오늘이 5일이잖아요 3일 날 끝났어요 아 그래? 그때 다이어트 하신다고 엄청 신경 쓰셨거든요 인터뷰할 때 다이어트 오래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모르는데 한 2초만에 한 10개 말하더래 아 근데 솔직히 어떻게 2초만에 10개는 좀 과장된 거고요 제가 그만큼 먹고 싶은 게 많았다 아 근데 저희 단체 채팅방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화보를 찍었는데 복근이 공개된 화보가 있었나 봐요 뜬금없이 그걸 단체 채팅방에 어? 어? 어 나왔어 나왔어 아니 이거를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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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게 표정은 여유 있지만 힘을 되게 주고 있는 거야? 그치 그치?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사진을 보내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어구 쩜쩜쩜 어이구 뭐 이런 거 완전 애들처럼 놀았다 그러던데 할 게 없으니까 아 할 게 없으니까 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? 아 저거 거기다 우리 자동으로 타러 갔을 때 자 야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? 할 게 없으니까 자동으로 타러 가가지고 저희가 몽셀미셀이야 몽셀미셀 자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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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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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누르신 거 같은데요? 플래시 갔네 동영상인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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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박이는 뭐 평소에도 보니까 좀 약간 어린애처럼 놀 거 같아 진짜로 그치? 저요? 그러니까 나이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다 같이 그냥 호텔 앞에서 탁구공을 하나 사가지고 탁구공으로 이 컵에 공 넣기 슬리퍼 날리기 슬리퍼 날리기 슬리퍼 날리기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동안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예요 슬리퍼가 안 보일 때까지 근데 박이 형이 목소리가 진짜 커요 아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주사가 약간 행동이랑 말이 좀 커져요 그래가지고 막 테라스 있는데 와! 와! 그러니까 한 번은 진짜로 와! 이러면 박이 형 그러면 어? 내가 와 이 말투가 안 돼요 야 내가 이게 작게 하는 거예요? 어? 박영규 선배님 흔드는 거 아니에요?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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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너 이거 원래 잘했지 원래 잘했지 맞아 맞아 아 옛날에 개인기노도 하고 그랬지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 우리 용아 거기서 사실 내기 같은 게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를 해야죠 조금 내기는 술이죠 꼴찌는 술 먹기 그게 그냥 이렇게 탁구공으로 저기 어떻게 컵 하나 놔두고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궁이 폭 들어간 게 아니라 틱틱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미치는 거야 틱 틱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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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어요 근데 서울에서 하면 재미없지 할 게 뭐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완전 초집중이잖아 우리 오랜만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맥주 뜨거운 맥주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진짜로 맥주 데워주는 거예요 진짜 맛없어 최악의 최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이야 와 이거 이게 자세가 중요해 이게 자세가 악 악 악 악 악 악 근데 이 악 하고 더 많이 여기서 해도 어려워 지금 저 셋 봐 녹화 안 할 건가 봐 여기 봐 저게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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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뜨거운 맥주 어우 뜨거운 맥주 그냥 먹자 시원한 맥주 벌주로 좀 많이 먹자 그냥 아 형 왜 그러세요 형 이런 거 확실하게 하셔야죠 형 국민 MC가 나 국민 MC 아니야 호동이랑 재석이가 국민 MC야 뜨거워 뜨거워 많이도 주셨다 자 네 분이 짠 하시고 이거는 그냥 냄새는 식초 되게 오래된 노래방 소파 냄새인데 이게 뭔지 알아 나 먹어 아저씨들이 맥주 캔 사서 흘리고 마이크 냄새 한번 먹어봐요 맛을 과연 좋아할지 자 윤박씨 맛있게 드시고 자 우리 건배사 하시고 자 이거는 제 친구가 항상 하는 건데요 하겠습니다 웃긴다 이거 사랑 열정 그리고 로망 아 제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친구 만나지 말라고 제 제일 친한 친구 아 그래? 그리고 로망 우리 경상전 스타일로 하자 이거로 사랑 열정 그리고 로망 사랑 열정 그리고 소망 마셔지 points 아래 마시래 마시래 마시래라 안 마시려라